잘나갔다! 혹시 좀 신났어? 여기 너 신내줄게 해야지 잘 신났어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고? 옛날 생각나 한 번의 페이지 여기 봐봐요 이건 이었습니다 유튜브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나 안 봤어! 언니 달려! 한글 자막 제작가 전자 포 원! 전자 포 원! 전자 포 원! 내리래요. 1, 2, 3, 4, 5, 6, 7, 8 이것 봐 나를 한 번 쳐다봐 나 지금 이쁘다고 말했어 솔직히 너를 상하게 할 생각에 난 생 참 치마도 입었어 이것 봐! 웹컴 두 분! 고맙습니다. 일단 들어가자 얘들아. 우리를 환영해 주실래요? 너무 예뻐! 얘들아 여기 봐봐! 나 국민 다 갔다! 안녕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우리 뭐예요? 안녕, 저거 주세요. 뭐야! 안녕, 저거 주세요. 뭐야! 뭐야! 안녕, 오빠. 아니, 여행인 줄 알고 왔다고 들었어요. 네. 여행 아니고요. 네. 채널 소식, 계곡 축하 워크샵에 오신 것을 유명합니다. 워크샵? 앞으로 소녀시대 멤버들이 각자 채널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개인 채널. 혼자서 뭘 하나 내가?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도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우리 하면 뭐라고 생각할까? 좀 건강한 모습들? 원매 관리법 뭐 이런 거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느 채를 먼저 드시겠어요, 솔직히? 사연이가 이제 드디어 재미있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재미있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 뭐 해야 돼!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한 곳에 제가 가 있을지도 몰라요. 쩌니 어떤 그 어떤 뭐 귀여운 척 하는 설마 지금 시키는 거 아니야? 으아아아 망했어, 망했다고 그래 앞서 일명 채널 소시 정신이라고 네 네 네 CS 정신 테스트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채널 소시, 채소 정신이라고 잘 줄여봤는데 여행이 아니라 김색의 취관 아~~~ 가자! 안 해!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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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팅! 파이팅! 아 진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근데 우리한테 미셔도 준거야? 하면 잘할 수 있는데 팬들이 어떤 걸 더 좋아할까 더 생각하다 보니까 시작을 해봐야 알 것 같아요. 당연히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뭘 보여야 하나? 그냥 많지 않은데. 저는 좀 편안한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딱 와서 본다기보다. 수영이 거 뭐 올라왔지? 올라왔나? 편하게 들릴 수 있는. 오늘 고입지 MC가 오늘 못먹지 MC를 찾아왔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 못먹지를 제가 너무 즐겨보고 있어서 오늘 못먹지를 오마주 있어요. 제가 전화. 오늘. 모입. 아니 아니요. 그럼 이렇게. 아 왜 그래 야 진짜. 알몸에서 오늘 뭐 입지 하면서 이렇게 뭘 걸쳐야죠. 채널 소식. 티파니 카메라입니다. 채널 소녀시대. 지금은 소녀시대. 앞으로도 소녀시대. 영원히 소녀시대. 오늘 소녀시대 슈퍼주니어. 선빵 분위기 아주 좋습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메이크업. 끝이에요. 태어날 공간에서. 한번. 저만의 시간을.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감 쓸 때. 가끔 이렇게 좀 물을 많이 머금게 한 다음에. 점 찍으면. 되게 있어줘요. 이렇게 변장한 적은 처음이어서. 일단 목소리를 바꿔야 해. 녹화 중이라고 해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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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행할 것 같은 댄스. 이렇게. 우리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채널 소녀시대. 개국에 앞서. 여러분들의. 채널 소식 정신을. 단련하는. 워크샵을 준비했습니다. 일명. 바디 앤 소울. 여러분의 두뇌와. 고속적 마음. 체력 단련까지. 진앤 게임을. 진앤 게임을. 진앤하고. 저 제 얼굴 뜯을래요. 일체. 10점.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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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체 누구와. 채널에는. 채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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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널이 이겼다. 좋은 프로그램. 저 한 명한테 다 주는 거예요? 한 명한테 다 줄 거예요. 진짜. 그래도 받아도 나누겠지. 어떻게 혼자 가자. 그냥 너 한 번 봐봐요. 우리 봐봐요. 봐봐요. 이런 말 한 번 하면 안 돼? 첫 번째 게임은 멀리 계신 태연 씨 먼저. 고르는 거야? 고르세요. 예요? 연. 연. 하나 둘 셋. 뭐야? 뭐야? 연예표. 연상이에요. 자 문제 주세요. 우산은 2009년 협찬 인터뷰를 통해 이상형의 필수 요소로 3가지를 뽑았습니다. 3가지? 바로. 우선이. 유희 형. 서니 형.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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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서니 형. 유리. 유리. 저였어요. 유희 형. 서니 형.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아 나 알 것 같아. 하얀 셔츠가 잘 어울리는 남자. 이승기. 세라 세연 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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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연. 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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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니! 키 큰 사람, 자상한 사람, 그리고 수트가 잘 어울리는 사람 수트 막 입으면 다 좋아하는 건 아니야 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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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니 수트 잘 어울리는 사람, 그리고 흰색 셔츠 잘 어울리는 사람, 뿔티 안경에 잘 어울리는 사람 Q. 침 시간 그런데 한남 centre 2번 파쿠시 다 두 번 파워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어린 여자아이라는 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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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쪼니 쪼니 쪼니, 쪼니 에즈는 다 2글자인데 저는 3글자잖아요 불리에요 이름도 불리해, 문화도 불리해, 내용도 불리해. 저 베개를 번덩 쳤는데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던진다면 또 가볼게요. 죄송합니다. 끊겨있어요.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여자. 나 자식사실리자. 뭐야. 다음 분은 우리가 맨날 하던 인터뷰. 너무 점수 많아요.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어떻게 맞출지? 이거 왜 어떻게 몰라. 데뷔하기 전에 제목 받은 거야. 잘 다 외웠어. 잘 다 외웠어. 이걸 어떻게 몰라. 질문에 데뷔한 답이었어요. 저는 그냥 유리 빼버려, 그냥. 유리 얼굴. 유리 얼굴 보기 싫대. 유리 얼굴도 있나요? 효연이가 네 얼굴 보기 싫대. 네 얼굴 보기 싫대. 아니야. 꼴백이 싫은 효연이. 꼴백이 싫은. 꼴백이 싫은. 꼴백이 싫은. 꼴백이 싫은. 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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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티에 포인트 안무를. 수영. 포인트 안무를. 해봐. 우리 포인트 안무를 몰라. 뭔지 한번 보자. 아니다. 뭐야. 뒤에 하나야. 티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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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였어요. 애증은 다 두 글자인데 저는 세 글자잖아요. 분리예요. 문제 뭐지 알아? 티바니 듣고 끝까지 들어요. 세먼 소주 넌 더 킬러. 땡. 너 못 춘다. 너 못 춘다.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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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젊은이. 문자나. 문자나 들을래요. 콘서 안무를 여덟 멤버가 똑같이 추는데 성공하면. 아. 수정을 드립니다. 아. 얘네 알지. 알지. 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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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뭔데. 그렇게 말하니까 더 모르겠어요. 그냥 편리해. 아니야. 아니야. 그냥 편리해. 그냥 편리해.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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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니또. 하하하하. 총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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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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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초 안 받아. 그럼 티파니 듣고 빨리. 가운데 있는 단체 사진을. 만져야지. 뭐야. 탈락. 이번 문제는 보너스가 달린 문제예요. 여기 밖에 지금 보이시죠? 제안 지금 30초 안에 제시하는 소성에 맞는 단어를 모두 한 분씩 대수면. 네. 우리 기회 했잖아. 기획치.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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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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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액션. 올린 맛.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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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쌤. convolution. dahli. 我是illa. 서설. 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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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소설 우와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Champion 이거 정말 Cara Sewell responsibility 읊게임 하거든요. 이거 맨날 이거예요. 사연이, 사연이 하나도 안 썼어요. 맞아, 그러네. 사연, 음악 30점. 30점이다. 다음 초점을 보고 프로 시대의 어떤 노래인지 춤과 함께 맞춰주세요. 이런 노래 맞출 때다. 하나, 둘, 셋. 수영. 나가라. 유리. 유리. 나가고 있는데 지금. 유리.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요. 셋. 수영 씨 이렇게 해 드릴게요. 하나, 둘, 셋.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와. 태연, 태연, 태연. 태연, 태연. 두근두근 가슴이 떨려와요. 맞았어. 춤, 춤, 춤. 또 죽고 상상만 하던 걸요. 틀렸어, 틀렸어. 내 파트야, 이거.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이게 도대체 어디가 우리의 뇌를 본다는 거야? 아까 지식에 대한 게 뭐가 있냐고요. 지금 이미지만 봐가지고 있지.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틀렸어. 예능 20점. 예능. 예능 어려운데. 이번 문제는 정말 고수점을 올릴 수 있는 문제예요. 뭐야, 20점인데? 추가 플러스 점이 있어요. 앞에 놓인 수박이 보이시죠? 네. 아, 씨 올리기? 씨, 씨 얼굴에 볼게. 아유. 알죠? 네. 두루와, 두루와. 수박이 한 계단, 10점씩 드립니다. 아! 야, 이거에서 다 따른 거 다 맞춰봤자 이거 뭐 소용이 없었네. 그러니까, 야, 이거 왜 맞췄냐, 그동안. 야, 야, 야. 못 시작했어. 야, 야, 끝나.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야, 1회 붙다. 야, 나 왜 하나도 안 붙어? 너무 웃겨. 나 못 껴아 언제까지 해야되는 거야? 나 못 껴아 언제까지 해야되는 거야? 코콜라! 시간을 좀만 더 줘! 자! 7개! 1, 2, 3개! 1, 2, 3개! 1, 2, 3개! 3개, 3개! 3개, 3개! 1, 2, 3개! 이거 떼어도 돼요? 나 너무 웃겨! 야, 나 영상으로 간다! 1, 2, 3개! 첫 눈에 반해버린 그대 그대 사랑이 시작된 거죠 몰라 이거 다 제꺼요 뭔 스타일 뜯겨주세요 원 스타일 시작! 구륙! 심지어 20점, 30점, 50점 짜리가 있어. 소녀시대 획득자가 가득한 3단 콤보. 싫어! 싫어! 네가 왜 그걸 뜯었어? 나 이거 좀 뜯었죠? 나는 200점 아니에요. 나도 더 줘. 난 50점 아니에요. 나 50점 아니에요. 50점 아니에요, 50점. 50점 아니에요, 50점. 하나, 둘, 셋. 됐어! 됐어! 뭐야, 귀엽네. 나 진짜 심한데? 깜짝이야. 50점 내다. 50점 내다. 50점 아니에요, 50점. 나 귀엽네. 나 귀엽네. 나 아무렇지도 않는데? 나 20점 낼 것 같아. 20점 마실 것 같아. 나, 나 해볼래, 해볼래. 아니, 동시에 뜯어야지, 너는. 야, 야, 안 돼, 이제 너는. 나 동시에 뜯어야지. 너는 이제 오빠. 야, 네가 옆에 애들 거 보고 어느 정도가 알고 뜯는 것 같아. 그게 점수를 얻을 수 없네요. 도전할 사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누가 있어. 나 같은 생각과 불안한 눈빛과 나 같은 생각과 나 같은 생각과 하나, 둘, 셋. 아, 남자 같아, 언니. 50점 아니냐, 이 정도. 50점, 50점. 야, 이 정도면 50점이지. 50점 아니냐? 이 정도면 생긴 게 있대. 이 정도면 생긴 게 있대. 50점이야, 50점. 가보자, 궁금하다가. 아니야, 너 가봐, 내가 가봐. 이게 너무 양호해요. 이게 바뀌었어, 1번하고 2번하고. 그쵸? 50점을 받을 시에 남아줍니다. 야, 왜 이러고 있냐? 자, 마지막 해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거 사랑하는 사람이 일어나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200점 아니에요. 36년. 점심 들어와. 야, 재밌다. 진짜? 우리 놀자. 이거 재밌어. 취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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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원래 이렇게 올라가 있는 게 맞나? 써니 가버렸어, 자기가 다 사놓고. 너무 맛을 많이 봐서 전혀 맛을 모르겠어. 맛있지? 맛있다. 너무 어렵다. 좀 먹고 생각하자. 진짜? 그냥 뭔가 혼자 셀프로 할 수 있는 거. 그래요. 근데 너무 식상이야. 오늘 뭐 먹지 음식을 찾아왔습니다. 그냥 뚝딱뚝딱 해 먹어 보는 건데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괜찮다. 뭐 하는 거야? 음악도 없이 그냥 춤추는 거. 근데 이상한 사람 있어요. 왜이래요? 착! 잘하셨다! 착! 입소리 안내고 치실게요 착! 착착 안하실게요 허허 안돼요 검정라인에서 할께요 음악티도 한번 가볼게요 음악 왜 안틀고 하는거야? 음악